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2009년 유네스코는 한국의 조선학릉 40기를 세계의 문화예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원래는 44기인데요. 4기가 빠졌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이왕후 한씨의 재령과 이대의 정정과 정한왕후의 흐롱은 북한 땅이 있어서 뺐고요. 폐의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묘역시도 빠졌습니다. 유네스코의 등재 명칭이 왕릉이라 어쩔 수 없이 연산군 묘와 광해군 묘가 빠졌다는군요. 폐의된 것도 서러운데 세계유산 재격까지 얻지 못했네요. 뭐 요즘 말로 2차 가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관련해서 최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이 40기의 왕릉 중에서 유일한 비공개릉이었던 서삼릉의 효릉이 9월 8일부터 일반에 개방된다는 겁니다. 효릉은 조선의 12대 임금인 인종과 부인인 인성왕후 박씨의 무덤인데요. 비공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효릉에 들어가려면 국내 농가에 젖소종자를 공급하는 젖소개량사업소를 거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방역문제가 걸려있어서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던 거죠. 이번에 젖소개량사업소를 거치지 않은 관람로를 따로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서삼릉은 인종 부부의 효릉 외에도 인종 친어머니인 장경왕후의 희릉 그리고 철정과 부인인 철인왕후의 예릉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삼릉이라고 했죠. 서삼릉은 탄생부터가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중종반종 후 주강지처인 단경왕후 신씨를 벌인 중종이 얻은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장경왕후입니다. 그러나 장경왕후는 1515년 아들 인종을 낳은 지 6일 만에 산후증으로 승하하고 맙니다. 그때 장경왕후의 능희릉은 태종의 무덤인 서울 서초구 헌능 서쪽 언덕에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당대 권신인 김한노가 장경왕후 능의 조성을 맡은 정적 정광필 때문에 능이 잘못 조성되었으니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장경왕후의 희릉은 현재 서삼릉으로 이장하고 말죠. 이후에 1544년 승하한 중종이 장경왕후의 서쪽 언덕에 묻히는데요. 이것이 정릉입니다. 또 불과 8개월여 뒤에 내가 죽거든 반드시 부모의 능곁에 장사 지내달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승하한 인종의 효릉이 들어선 겁니다. 이로써 중종, 장경왕후, 인종 세 분의 부모자식이 오순도순 서삼릉의 모인격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끄럽게 살아있던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인 운정왕후 윤씨가 그냥 있지 않았죠. 남동생인 윤원영 그리고 보은사 주지인 보호등과 함께 성종과 정연왕후가 묻힌 서울 강남구의 선능쪽이 명당이다 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정릉 즉 중종릉을 그곳으로 이장했습니다. 지금의 선정릉이 된 겁니다. 중종 장경왕후가 아니라 중종 운정왕후가 함께 묻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문정왕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격다짐으로 남편의 무덤을 옮긴 그곳이 길지가 아니라 지독한 흉지였던 겁니다. 이장지로 결정된 곳은 지세가 낮은 곳이었습니다. 흙을 쌓아 높이는데도 거액의 비용이 들었고요. 해마다 정릉의 제실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하죠. 그 때문에 1565년 승한 문정왕후는 정작 남편 곁에 묻히지도 못하고 멀리 서울 노원구 태릉에 묻혔습니다. 중종 반점에 가당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중종 직위 후 7일 만에 폐의됐던 중종의 첫 부인 있죠. 단경왕후 신씨는 양주 언능에 자리 잡았는데요. 결국 남편과 세 부인은 서울 정릉과 양주 언능, 고향 희름, 노원 태릉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종의 무덤을 옮긴 결과는 더욱 참담한 재앙을 낳았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외적이 선정능인 선능과 중종능인 정능을 파헤쳐서 소장품을 가져가고 광각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건데요. 특히나 중종의 정능에서는 형체가 완전한 시신이 무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중종의 옥체가 아닌가 해서 양주 송산에 예안했다는데요. 젊어서 중종을 모신 이들이 시신 확인차 총출동했죠. 그러나 중종의 유해가 아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정능과 선능 즉 성종과 정연왕후 윤씨의 무덤에서 출토된 불탄재에서 뼛조각과 뼈가루가 보였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이 유골과 뼛조각이 중종과 혹시 성종 부부의 것이다 이것이 맞니 아니니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군이 중종과 성종 부부의 능을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 이것을 역사는 이릉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외란 후에 윤 안승이라는 사람이 포로 귀한 교섭을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는 사신단에게 절대 이릉의 치욕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외적이 훼손한 이릉에서는 소나무와 잔나무 가지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시죠. 이것이 이릉의 송백이라는 시입니다. 어쩌다 보니 서삼릉 이야기에 선정릉까지 소환되었네요. 다시 서삼릉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화도령으로 살았다가 왕위에 오른 철종과 철인왕후 김씨도 서삼릉에 예령에 묻혔죠. 또 생각해보면 철종은 그냥 강화도령으로 살았다면 더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인왕후는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였는데 정치의 뜻을 두지 않았고요. 원화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종 부부의 입주와 함께 비로소 서삼릉이 된 겁니다. 서삼릉 중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인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인종은 조선 인근 가운데 최단기간인 8개월 10일간 제휘한 분입니다. 반면에 세자자리에는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몇 살 때 세자에 책봉된 이후에 무려 25년 만인 1544년이 돼서야 왕위에 올랐거든요. 세자는 어려서부터 요순이 될 소년이다 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왕보다 더 높다는 인종의 성덕은 채 피지도 못한 채 8개월여의 천하로 끝납니다. 인종의 공식 사인은 지나친 효도였습니다. 1544년 중종이 유독해지자 곡기를 끊었고요. 그럼에도 중종이 승하하자 뜰 아래에 엎드려서 엿새 동안이나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섯 살 동안 울음을 멈추지도 않았고요. 돌이킬 수 없이 생각해진 인종은 승하하기 전날까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규묘사화로 죽임을 당한 조광주의 관작을 복구하라라는 특명과 함께 혈량가를 회복시키라라고 지시한 겁니다. 인종은 이튿날인 1545년 7월 1일 승하였습니다. 인종의 죽음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실 인종에게 어려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었죠. 그것은 새어머니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친하들인 경원대원 즉 명종을 옥자에 올려놓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죠. 왕후의 오라비인 윤원로, 윤원영 형제도 인종을 끊임없이 해코지했습니다. 1544년 7일 세자궁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자의 침소가 밖에서 잠겨있었다는 것 그리고 용의자가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로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떠들었습니다. 세자는 처소를 찾은 귀인 정씨의 손에 이끌려 겨우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인종의 세자 시절 스승인 하서 김인우의 일화가 주목을 끄는데요. 1545년 4월 인종의 건강이 악화되자 김인우는 스승의 자격을 내세워서 약재의 처방을 은은하는 자리에 저를 반드시 참여하게 해달라 라고 끈들기게 간청했죠. 그러나 이런 지하에 거들당했다고 합니다. 우암 송시열은 나중에 김인우가 어휘의 처방을 살펴보겠다라고 자청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정왕후의 괴롭힘은 도에 지나쳤습니다. 정사인 영종실록은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사관에 부흥기사를 올렸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이 문화인사를 드릴 때 주상은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 라고 하며 압박했다. 부왕의 상중에 슬퍼함이 지나쳤던 인종은 문정왕후의 지속적인 원망에 더욱 근심이 쌓여서 승하하게 됐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인종이 햇빛이 쨍쨍대는 무더운 날 맨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왕후의 노음을 풀어줬다라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1548년 8월 30일자 명종실록은 의미심장한 기사를 전하죠. 내관들끼리 한자리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내관 김준이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인종께서 돌아가신 것은 김충우와 석씨의 수행이야 라는 거죠. 명종실록은 이 해괴와 말을 내뱉은 내관 김준을 추국했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맙니다. 인종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의문사였다라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인종의 승하를 전한 인종실록 1545년 7월 1일자가 신금을 울립니다. 인종이 승하하던 날 공격한 곳에 달려온 선비와 도덕민들까지 모두 제 부모를 잃은 듯 통곡했다. 이제야 태평성대가 열리겠다 라고 기대했던 백성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서삼릉에는 효롱, 희롱, 예릉 등 삼릉만 모신 것은 아닙니다. 세 개의 원가, 한 개의 묘, 왕자, 공주, 후궁 등의 묘 47기, 태실 54기가 자리잡고 있죠. 이 중 인조의 장남인 소연세자의 소경혼이 눈에 띕니다. 소연세자는 병자원 직후에 청나라에 볼모를 잡혀갔다가 귀국한 지 두 달 만에 병을 얻어서 4일 만에 급사했는데요. 인조실록은 세자의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라고 하면서 약물에 중독된 것 같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삼릉에는 성정의 계비이자 연사군의 생모인 폐비윤씨의 회매도 있습니다. 원래 회매는 경기 장당군에 있었는데요. 연상군 직 이후의 묘소를 서울 동대문 회기동으로 이장했고요. 연상군 덕분에 잠시 회롱으로 승격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정반정 이후에 다시 회매로 격화됐고요. 그 후 463년 만에 1969년 서삼릉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서삼릉 한편에 조성된 태실 54기 역시 기막힌 사연을 담고 있죠. 태실은 왕실에서 자선을 출산한 뒤 전국의 길지를 선정해서 그 태를 봉환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일제가 1929년 전국 곳곳의 명당에 봉환되어 있던 조선왕실의 태실 54기를 서삼릉에 집단 이주시킨 겁니다. 일제는 특히 새롭게 조성한 태실을 한일제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제 형태가 됩니다. 땅 밑도 원형 모양의 시멘트관에 태지석과 태양아리를 묶고 거위를 날일제 형태의 시멘트석기를 씌웠습니다. 왕주의 만세 안녕을 기원하며 봉환한 조선왕가의 태를 죽음의 공간인 무덤에 묻어버린 셈이라는군요. 서삼릉엔 이렇게 허투루 넘길 수 없는 파란만장한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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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